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명령을 입력을 한 후에 그 다음 로봇이 입력되어져 있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명령 입력 방식은 위쪽 버튼은 앞으로 직진, 왼쪽은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 버튼은 오른쪽으로 회전, 아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뒤로 후진하게 됩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입력을 했었던 순서대로 로봇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브릭 버튼의 명령이 이제 배열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 브릭 버튼을 눌렀을 때 각 숫자가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배열에 있는 숫자로 하나씩 하나씩 입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하나씩 추가를 할 때는 맨 오른쪽에 있는 입력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열 추가를 통해서 배열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브릭 버튼을 누르는 대로 저장을 하는 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릭 버튼을 누르는 대로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대기블록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기블록을 이제 브릭 버튼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기블록에서는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눌림이 아니라 눌렀다 떨어짐으로 하겠습니다 눌렀다 떨어짐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대기블록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만 누른 걸로 인식을 하겠지만 로봇의 입장에서는 수십 번이 지나가기 때문에 눌렀다 떨어질 때 감지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눌렀다 떨어짐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배열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추가 하나 해주시고 이 배열을 불러오셔서 배열 연산을 통해서 하나씩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숫자 여기 놓고 얘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 추가된 배열은 다시 한 번 더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프를 하나 불러오셔서 이 루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저장하는 방식에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됐을 때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로 해주시고 여기 나오게 되는 숫자가 비교로 가지고 오셔서 여기 나오는 숫자가 가운데 버튼이 2번이기 때문에 2번이 맞으면 이 루프를 빠져나가라 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루프의 조건이 참이 될 때까지니까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됐으면 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이 되어져 있는 배열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은 앞서 올렸었던 영상 중에 배열 호출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 올렸었던 이 배열 읽어오는 방식을 프로그램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쪽에다가 먼저 루프 하나를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 배열 연산까지 되어져 있는 걸 불러오고 얘를 읽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덱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인덱스는 여기 루프 인덱스로 되어져 있는 곳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얘 루프는 배열의 개수만큼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 연산에서 길이로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 더 연결해주시고 얘를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장이 되어져 있는 배열 그러니까 브릭 버튼을 눌렀던 그 숫자대로 로봇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 블럭으로 행동을 구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해줄 때는 여기 들어오는 값이 숫자이기 때문에 스위치 블럭 또한 숫자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나 혹은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는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케이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여기 2번에다가 해주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왼쪽 그 다음 오른쪽 두 개 더 추가해서 이제 위쪽 버튼 아래쪽 버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가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앞쪽에 있었던 대기 블록에 여기 브릭 버튼 아이디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그림과 함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왼쪽 버튼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회전을 하도록 여기다 조향 블록에 마이너스 50 그리고 각도로 동작 그 다음 3번은 오른쪽이니까 50 여기는 앞으로 마지막으로는 후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파워는 다 20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이제 스위치 블록으로 넣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로봇이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입력한 대로 로봇이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입력한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입력되는 곳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하나 붙여주신 다음에 눈금으로 해주셔서 스티에 내가 입력되는 값을 확인하도록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입력한 순서대로 로봇이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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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